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1일 밤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말이죠 큰 쟁점을 뭐라고 그럴까요 긁어붓음을 만든 것이요 이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양보할 기색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박광훈 법사위원장이 말이죠 안건조정위 지금 현재 3명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직 추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은 그나마 숨 쉴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가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검찰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잠시 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박범계와 고검장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고검장들이 말이죠 이 집단적인 행동 움직임을 보이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을 만난 이후로 일단 좀 기다려보자 우리끼리 좀 잘 해결해보자 이렇게 입장을 조금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사퇴 파동으로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대화를 통한 대한모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박범계 국회의장도 그동안에 이제 김오수 총장이 만나다 했는데 안 만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출장 가려다가 이것도 안 가고 오늘 안 가다가 오늘 오후에 박범계 의장이 김오수 총장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난 내용과 관련해서 이 김오수 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인데 일단은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수한다고 강행 당은 강행 쪽으로 가고 박범계 장관하고 박병석 이런 사람들은 대안을 마련하는 쪽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면서 탈출구를 찾는 이러한 큰 판이 말이죠 지금 살짝 바뀌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법사위 개최 오늘 뭐 개최해달라 했는데 우선 안건조정위원회 3대 3으로 돼 있는 거 4대 2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걸 이 박광훈 위원장이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뭔가 지금 민지당도 아 이들 이렇게 가다가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쫄딱 망했구나 이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협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의사 출신 검사마저도 이거는 동네 의원에서만 치료하게 하는 것이다 대학병원 못 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상 처음으로요 수사관들의 집단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관들 그 다음에 대구지검에 있는 수사관들 한 800여 명이 전국적으로 말이죠 화상회의를 통해서 상토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국면이요 검사들만이 아니라 이제 수사관들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 남은 게 일반 행정 지원 직원들까지도 반란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동향을 보면요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단 사퇴를 통한 초강수 이거는 안 하고 있지만 반란의 강도는 반란의 연쇄적인 지속적인 움직임은 계속된다 이것이 현 상황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오수 총장이 박병석 의장을 만났는데 김오수 총장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입장을 내놨어요 어떤 얘기를 좀 했는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자세한 내용은요 김오수 총장이 내가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오수 총장이나 검찰 얘기는 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 때문에 문제라는 거 절차적 하자성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연성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절차하자와 본질적인 우연성을 따지면 이게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 국민에게 가는 피해는 뭐 재산권 인격권 많은 피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데 그래서 그러면 박병석 의장이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지금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한 거 내가 막아줄게 아니면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 문제니까 이런 걸 좀 보완 좀 해봐 이렇게 박병석 의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오수 총장이 그럼 뭐 맞는 얘기겠죠 민감하니까 그만큼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청와대에서 얘기해야 된다 얘기 안 했잖아요 박병석 의장이 뭐라고 하더래 하다 했나 반응이 어땠나 아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실에서 의장 측에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한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의장실 측에서는요 아 오늘은 그냥 듣는 자리야 또 이렇게 싹 말을 돌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자기네가 이 방향을 정한 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병석 의장도 김오수 총장한테 기송을 했겠죠 이거는 절대 보도하면 안 돼 내가 막을게 이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한 절반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이면에는 대신에 내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의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돼서 대안을 좀 갖고 와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민장을 다독해서 여야 합의로 한번 추진해 볼게 이러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박병석 의장도 오늘 지금 mbs 뉴스 나온 걸 보면 찬성과 반대에 압도적으로 10여 프로 이상 반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 건 알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우리 국민을 둘로 쪼개서 통치하다가 실패해서 정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장비 장치도 결국은 국민을 갈르는 장치예요 이걸 국회의장도 그대로 따라선다? 그러면 뭐 국회의장도 갈 길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면 김오수도 달래고 일면 국회의장의 민진왕도 달래고 그래서 여야 합의의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종의 희망적 관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우선 박병석 의장한테 한 얘기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공정사법체계의 정밀 사법체계의 큰 흠을 남기는 거다 그래서 그 피해가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없냐 재판이 지연되는 피해 그 다음에 회복이 말하자면 사건이 처리가 지연돼서 회복이 늦어지는 피해 그 다음에 처벌이 또 지열돼요 처벌이 지연되는 피해 이런 세 가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 우연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성, 중립성, 강화, 우연회 예컨대 이런 우연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특임검사제를 제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정치적인 수사, 의혹이 있는 사건에까지도 특임검사제를 적용하자 이러한 요지의 대안을 박병석 의장한테 밝혔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 하에 박 의장을 설득하면서 중재를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에 나오는 김우수 총장의 이런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사법체계가 붕괴된다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면담 시간은 불과 딱 3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면담은 70분인데 비해서 박 의장 면담은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 들어도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선수끼리 그래서 면담 시간은 30분밖에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 우연 소지가 있고 지난 2019년도 소위 수사권 조정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과도 전면 배치된다 이로 인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의 독점체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 그래서 중재 대안 2019년도 같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게 하나는 우연회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좀 절차의 뭐라고 그럴까요? 합리성 이거를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검찰의 제19감사회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특히 대검에 복귀하면서는 또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했냐면요 해외 순방을 연기하면서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고 법사 위원장께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요청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국회에 나가서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한테는요 오늘 이제 전국고검장회의를 개최했잖아요 검찰 최고지휘감독교인이신 만큼 입법과 관련한 검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고검장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 즉 민주당한테 또 국회의장한테 법무부 장관은 나름대로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검장회의도 들어봐라 내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취지로 박범계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윤희 의장실 공부수석도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관들 800여 명이요 사상 초유의 회의를 열고 있어요 중앙지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산하 8개 검찰청 수사관량 300여 명이 저녁 7시에 중앙지검에 모였고요 대구지검과 산하 8개 지청 수사관 520여 명도 오후 1시 30분에 대구지검에 모이거나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수사관 회의 항의성 회의가 열리는 것은요 전례가 없는 거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는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국부장검사회의가 열렸고 69명입니다 전국고검장 6명 그리고 또 전국평검사회의가 전전날 열렸어요 그러니까 평검사, 부장검사, 고등검사, 수사관 일체 검찰 구상원들이 모두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사상초유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게요 한마디로 해서 검수완박은 범죄자 천국 법안에 당된다 그래서요 지금 대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검장들은요 오늘 박범계 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역량을 발휘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르기를 보면요 뭐라고 그럴까 김오수 총장 재차 사표를 낼 가능성 이거는 적어들었다 마지막까지 총장이 국회를 설득해서 설득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게 검찰 지휘의 중론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고검장이나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만약에 상정이 되면 항의 사표를 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난번 같은 집단 사퇴는 아니지만 개별 사퇴는 뭐라고 그럴까요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변협에서도 오늘 토론회가 열렸어요 이 웨비나 측 화상회의 방식으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형사소선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성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이런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교수 토론문에서요 민영배 탈당과 관련해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거다 그래서 이 안권 조정의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폭거인데 여당의 들러리 서기를 말하자면 양용자 의원이 거부하니까 탈당시킨 거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리고 검수한 바구의 실체적 우연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농단하는 이런 입법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통해 추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비판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장영수 고려대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과거 사법계획 투기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우연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오신환 의원 사건에서는 헌재가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양양자 의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양양자 의원의 사보임은 의원 개인의 사보임 문제가 아니라 국회 선진합법에 의해 도입된 안권 조정 의원의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합헌적인 입법 절차로 볼 수 없고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비판에 굴하지 않고 편법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 이를 우연히 심판대에 올리고 나가 법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는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공수처 도입에도 추가로 검수 한방에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발의자는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를 밝혀라 그리고 또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공수처법에서 판검사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 수사기소 모든 권한을 다 주게 해놓고 공수처는 되고 검차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즉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변협의 이러한 토론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 한방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 출신 이제 현직 검사입니다 이분은요 서울 서부지검 이 서부지검이 의학 관련 의료 분쟁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여기에 식품의약 범죄 형사부 소속 장준혁 검사입니다 자 이분은요 본래 2005년도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를 하다가 2012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직 중에 법의학 박사 학위를 따서 지금 의료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부지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 한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3차 병원을 없애고 동네 의원만 남기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수사 전문가를 기르는 시스템 그 자체 검찰은 긴급한 뇌수술이나 암척출술하는 3차 병원과 같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안 입법을 멈춰달라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있어요 제목이 말이에요 너는 왜 의사하다가 검사가 되었어? 라는 제목이 그래서 검찰 수사를 의료 시스템에 비유하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검사의 주장을 보면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 아니냐 정의를 현실에 구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군가 죽으면 그의 타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한이 남는데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의학 분야 사건의 관계인들이 저마다 한을 품고 검찰에서 한 번 더 면밀히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 즉 수사하고 공소유지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검찰의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의학 분야에서의 수사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분야 자체의 전문성 폐쇄성으로 인해서 의료 과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증거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재판에 증거를 현출할 수 있는 통합형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희 검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논의는 의료 시스템에 비춰보면 3차 병원을 한 번에 없애고 동네 의원에서만 치료받도록 하는 것인데 긴급한 뇌 수술이나 암 적출 수술에는 3차 병원이 필요하다 3차 병원의 전문 교수들이 의원이나 2차 병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하는 같은 수술을 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부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수사 전문가의 검사들이 그 역량을 펼쳐서 국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검수한 방법은 입법을 멈춰달라 이러한 장검사의 그림을 김우곤 대구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멋진 검사들 또 깊이 공감하고 난다 이런 호의적 동조 댓글들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또 이 검수한 방법과 관련된 동향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께 추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